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이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들려드릴게요 정이라고 하자라는 노래 렛츠고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에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든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나눠 또 네 얘기 꺼내보고 싶다면 난 둘이의 친구를 다 본다고 해 사랑할 수 있니 이제 그만 잊으래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들에게 말 맞잖아 난 아름에 사과 에스도봇나 믿으니까 이제 와봐 지금 주소 아직은 상관없어 다 같으니까 Say Put your hands up 난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 가볼 알아 이건 사랑이 맞아 보면 약속했단 말야 아름다운 그 자리에 그대로 두 공기 한 틀을 더 넘고 했을 텐데 I say 그건 사랑이 아냐 그럼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아메리카노 보산라테를 맛있게 느린다는 질밥 카페를 매일 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젠 해 내 매일 밤 예뻐 예뻐 그 주문 날 재워 재워 식어버린 날 데워 데워 꿈에서 날 깨워 줘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더는 없는 너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다을듯 안 다을듯 떠나는 네 모습이 왠지 행복해 보아더라도 행복해 줘 미소 너 나 아 상한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말하니가 뭘 알아 상한이 맞아 운명이 약속했단 말야 아무리 동아웃런 그 자리엔 그대로 두고 기약들을 더 넘고 했을 텐데 I say 상한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오른쪽 say ah yeah say oh yeah say oh yeah okay everybody say 박명수 say 박명수 make some noise 그건 사랑이 아냐고 내가 미안해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맘을 마련하지 않던 사랑이 아냐고 그냥 정이라고 하자 감사합니다 빅라이팅 고마워요 고마워요 꼭 저 초대석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